고맙습니다. 어서 감기 날아와라. 맨날 솔림 부르라. 신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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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. 슬픈 기회에 빠지게 해. 너랑 사렷한 새 밤을 데려가고 홀러 남겨져 잊혀질까 난 눈을 닿네. 지켜줄까 난 숨을 쉬네. 보고 싶다, 단 한 번이라고 듣고 싶다, 단 한 번이라고 너의 얼굴, 너의 얼굴, 너의 목소리 비명을 털어. 하늘만, 하늘이 자꾸 이 번호, 자꾸 이 번호, 자꾸 이 번호, 죽여, 죽여서 다시 두 번 말아 무엇이 죽여질까 대장 전화 경방 성냥 경방 전화 개선 등스를 의미하셨다 새로운 내가 구성할 것이다 우선 신의 난도를 제보하되 인형행을 행동시키고 광원이에요! 이유 aún 이걸로 intrinsic 뿜창창 의 우창찬 이해별 미조판사가 홍문관장 이 심지사 예조판사 이민시 경조판사 이해받 영조판사의 이중냐 영조판사의 호수야 한성벌이 된 천문제 파리깔 두겨봐 대문과 지향의 이건찬 호조천팔의 길 오크 가만히 무릎이 차 이슬에 한 나이 머리로 가만히 숨었나 아찔 찬아라 몰아쳐 날진받아 꺾여지고 부러지죠 태근샘 가려운 자 가만히 무릎이 가만히 무릎이 가만히 무릎이 숨었나 가만히 무릎이 참 울 수 없네 달랑 바람이 가만히 무릎이 가만히 무릎이 너만의 무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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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 암 탕탕 가만히 무릎이 마드라 그려 악마는 내가 아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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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